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아주 구독자 수를 많이 가진 그런 유튜브가 한국을 방문해서 그런 취재한 내용을 아마 방송으로 내보낸 모양인데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세계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건 좀 과장이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가장 우울한 나라. 그런데 그런 유명 유튜브가 여러분 이야기한 내용이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조금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유튜브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한국 유교와 자본주의 단점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이 조금 우울한 나라는 우울한 나라죠.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리고 이 작가가 이제 그 원인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우울이라는 문제는 보시니까 한국인들의 깊은 우울적 문제는 유교와 자본주의의 장점을 무시하고 단점을 극대화한 결과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구독자를 140만 명 가지신 분이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 사회의 우울적 원인을 유교와 자본주의에서 찾았다. 이렇게 해서 슬프게도 한국은 유교의 가장 나쁜 부분인 수치심과 남을 판단하는 부분을 극대화한 반면에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친밀감을 저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스타크래프트 선수들의 합숙 훈련 장면을 그렇지만 마지막 결론은 좀 긍정적이네요. 한국 사람들이 아주 강한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한국인들은 이제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밑에 댓글 보니까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데 우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청소년 기회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죠. 젊은 사람들보다도 나이가 들어가면 그리고 우울함이라는 것은 기후 같은 데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핀란드나 덴마크나 스웨덴 같이 겨울이 길고 이런 나라들은 좀 더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애리조나라든지 하와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날씨가 화창한 날들이 많은 데는 우울증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장마 같은 데에 비가 계속 며칠 지속되면 기분이 많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한국인들의 우울증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사회가 좀 이렇게 밀집대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뭘 여러분들 얼마나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뭘 입고 다니는지 다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고 다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연히 알 수 없지만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여러분들 땅들이 많이 넓으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되면 그러면 좀 안 보니까 괜찮은데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강남의 번화한 데를 우리가 직접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sns 같은 것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것을 보잖아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겸손이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그냥 세상에 다 드러내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물질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 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a라는 사람이 100원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쓰는데 10원을 버는 사람들이 100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실황 중계하듯이 볼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트위터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거 가지고 다 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우울이란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하지느냐 이거는 한국의 교육이라든지 문화와도 관계가 있는데 한국인들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정체성 문제 자아에 대한 정체성 문제가 좀 부실하거나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다른 사람이 100원을 가지든 1000원을 가지든 그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사는 것이고 자신은 자기 인생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 1000원을 가지고 뭐죠 좋은 차를 몬다 해가 그게 내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 자아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좀 부러워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자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시각이나 관점이나 습관이 정립이 되어 있으면 우울증을 느낄 가능성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상대적인 열등감 같은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잖아요. 그런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조합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거나 그런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만큼 한국에 많다는 거거든요. 정치를 하게 되면 폼을 잡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어느 사회든 정치가가 되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은 유독 많은 것 같거든요. 옛날에 공천관리위원회를 맡았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대한민국 사람 거의 대부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시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이거는 제한경 그냥 조합이니까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사를 할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의 일과 내 일이 다르던 거죠. 내가 윤 대통령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맹악한 정체성 자기의 조합에 대한 맹악한 여러분들 정의 자기 인생사에 대한 맹악한 정의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정돈이 되어 있으면 상대방하고 비교가 좀 줄어들 것이고 상대방하고 비교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뭡니까 마이 라이프 유어 라이프가 되니까 우울함을 느낄 가능성도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한국에서 우울함을 느끼는 많은 원인은 비교함에서 오지 않습니까 비교함에서. 그런데 사회적으로 밀집도가 높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근절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뭐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정리를 하고 살면 그게 현저하게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날 때는 혼자 날지만 갈 때도 혼자 가지 않습니까 누가 얼마를 가지거나 누가 얼마를 출시하거나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낙담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되겠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본인이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 할까 물론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보잘 것 없는 거나 그렇게 여기 아주 한 분이 미국의 사심에서 느낀 이야기인데 이 터틀 USA라는 분이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했는데 이게 평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급한 게 없는 모습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빨리 하자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힘들 때도 있죠.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리지만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한국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 구조 자체가 뭡니까 그냥 미스터지 않습니까 당신하고 내잖습니까 우리는 언어 자체가 수직적인 그런 위계질서가 있는 언어고 어쨌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는 한국의 우울함이라는 것은 그 유명 유튜브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생각보다는 제 판단은 비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명확히 정의가 되면 그러면 그냥 그런 것을 느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노년이 되면 젊은 날에 비해서 또 우울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야외활동도 증가시키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울증이라는 것이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이기 때문에 자기가 굳건한 자아관 직업관 인생관 이런 부분에 토대를 두지 않으면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휘둘릴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의 대형 유튜브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은 좀 내가 받아들이기 유교가 어떻고 자본주의가 어떻고 이런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데 한 젊은 분이 이 기사를 읽고 제가 미국 시애틀에서 유학을 하고 스위스에서 워킹홀리데일로 살아봤는데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시애틀하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날씨가 우중충하다 보니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하고 자살률도 없습니다. 날씨하고도 굉장히 영향이 많죠. 햇볕이 많으면 사람들이 좀 밝아지고 쾌활해지게 되죠. 제가 다른 나라의 사람을 사귀어 보고 얘기 듣고 판단하는 바로는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가 인구도 많고 학교열이 심하다 보니 정수가 굉장히 예민하고 우울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도 유교사상 가족두의가 더 심합니다. 한국이랑 미국이랑 다를 거 없습니다. 제가 살았던 시애틀은 진짜 우울했던 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런 데 살면 정말 우울해지게 쉬운 거죠. 단지 하나 표현의 자유는 한국이 더 억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들이 정치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조금 무지합니다. 결론은 어디 가든 사람 사는 것 똑같고 본인이 행복히 살면 그만입니다. 그럼 행복히 어떻게 살 거냐 자기 자신에 대한 입장이 좀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아주 좋은 이야기 시애틀은 좀 많이 우울할 겁니다. 비가 정말 많은데죠. 우중충한 날씨가 지속이 되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